너 혹시 강해지고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이거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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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들어가야 된다! 이건 들어가! 힐 뺏고 히도 뺏고 아 좋아 좋아 쿨 교환 좋아 쿨 교환 좋아 아프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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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펠 다 빠져놓고 너네 뭐야 이게 줄 알았냐? 스펠 다 빠져놓고? 멍청한 새끼들이네 이거 완전? 아니 아까 힐 써놓고 풀 써놓고 다 빠져놓고 뭐 이길라 그래 손나 웃긴다 너네 진짜로 이거는 그냥 신발에 가버릴까? 존나 패게? 신발 가자 존나 패게 이게 왜 신발에서 하냐면은 빠지기랑 브라운큐 피하면서 좀 남이.. 아니 남이란다 룰루의 그 버프를 이용한 그 카이링 스펠이링 어 때려봐 때려봐 내가 죽나 때려 때려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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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지롱 안죽지롱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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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 임마 계산을 하는 거 게임을 너무 이렇게 아휴 봐봐 아휴 게임을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딜교 하나가 눈앞에 있는 것만 때리고 이러면 못 이겨 이길게임 진짜 나 좀 대선을 하면서 해야지 임마 아 답답하네 와 안죽어 절대 안죽어 이거 뭐할까? 올라갈까? 아니면 그냥 공속을 좀 더 올릴까? 돈은 알맞게 딱 집에 온 것 같아 딱 그냥 흠나 나오니까 이섄마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 왜냐면 큐선마는 브라함한테 막힘 답도 없는데 이 찍으면은 브라함이 막아도 뒤이 좀 들어가요 솔직히 뭘 찍어도 상관없긴 해 그냥 쓰기 나름이지 바루스는 특히 바루스는 진짜 쓰기 나름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브라함 그만 피하면 돼 오케이 맞았다 나 죽은 것 같은데 어 나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징크스 대사를 대신 말해준 거죠 징크스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야 나 죽은 것 같은데 라고 대신 말해준 거지 상대를 이제 죽이는데 상대방의 생각까지 이제 알아주는 이해 이해 공감 능력 뜨자 아 뜨자 뜰래? 뜰래? 오 오케이 뚫자 이거 한번 나이스 피해주고 어 니가 맞을거야? 나 좋아줄게 맞는 조각 이것이 팀워크지 다 봤어요 님들? 뭘 꼬라봐 피해주고 다 피하지? 어 오케이 브라운 풀 빠졌고 뭐 빠직하면 더 날리게 피해주고 피들 한번 와줄만 하지 않냐 이거? 야 집에 가야겠다 이거 쟤 살인다 으으으으 아 뭐해 아이 쉬발 야 와야지 이거 아 나 공도는데 이제 몰라기 200원 남았는데 내 집에 갈리가 없지 뭘 돈 조금만 더 모아가자 처음부터 갈 생각 없었어 아 여기 핑하 없냐 이거? 핑하? 핑하 해봐 핑하 핑하 핑하핑하해봐 아 그걸 니가 때려봐 보이잖아 이씨 여기여기 들어와 들어와 여기 포근할거야 들어와 안나오고 배길수 없을걸? 궁쓰고 풀 야 궁쓰고 공포함 걸어봐 야 궁, 궁쓰면 풀궁함 쓰셈 아이 뭐해 빨리 깔든거야 아 지금 써 지금 써 풀궁함 풀궁 해줄게 풀궁 해줄게 그냥 쓰라고 아니 와드 위로 자꾸 가지 말고 아니 자꾸 와드 위로 가지 말고 그냥 쓰라고 오우씨 아 여기와드 위로 갔다 여기와드 위로 갔다 여기와드 위로 갔다 무슨 씨발 야 왜이렇게 보여지는걸 좋아해 아 밑에 쏘져 야 아 이 땜에 쏠잖아 쟤가 아 쟤가 방심하고 앞으로 나와야 잡는건데 꺼져 야 니 쓰면 그 보드 온다고 봐봐 여기 그 보드 왔을건 여기 아 브라우드 왔잖아 씨씨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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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아니 아 온거는 알았는데 그거 온 아니 피드스틱 궁도 없으면서 침묵 쓰면서 막 라인 아 그거 아니지 아이씨 아이씨 아주 좀 이상하긴 했는데 급부까지 왔을지 몰라 아이 불암까지 왔을지 몰랐네 롤은 약간 그런 게임인거 같아요 궁금하면은 뒤져 그냥 아하 쓸래 1대1? 쓸래? 쓸래? 가끔씩 이게 착각한 애들이 있어 이렇게 니가 이길거 같지 니가 이길거 같지 나 치감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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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라고 문동 죽을때 뭐 니 이름 외치면은 뭐새끼야 뭐 달라져? 뒤질라고 씨 아브로 까불지마라 롤을 할때 가장 중요한게 아이씨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말하고있는데 공격하는거는 임마 야 야 마나 마나에서도 애니메이션에도 주인공이 이게 말하고있거나 변신하고있으면 건들지도 않아 하여튼 님들 게임할때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 상대편 입장에서 젖같은걸 생각해야돼 뭐냐 그게 님들 문동할때 뭐가 젖같애 이게 젖같다고 이게 가줘야되는거 롤 잘하.. 롤 잘하려면은 진짜 가장 중요한건데 상대방 기분이 어떻게 해야 젖같을지 잘 알아야지 롤을 잘해 진짜로 상대가 젤드야 상대가 젤드야 그러면은 아 젤드 상대로는 초식에 가면은 젤드가 굉장히 적합했구나 그럼 가는거야 그런식으로 템을 가는거야 님들 알아서 W 어떻게 쓰는거냐구요? 평타 세대 때리고 W 딱 눌러 그 다음 Q를 날려 그럼 두개 다 동시에 쿨 돌면서 Q가 세제는 Q로 날라 평소에 Q 날릴 때 쓰면 안되고 요거 요거는 딜교환 좀 해줘야겠다 라고 쓸 때 바텀 쿨도 되겠네 이거 1차는 주고 2차에서 막자 라고 하면서 바텀을 백업 깔려고 하는 징크스를 살짝 조여주는거지 바텀은 어차피 이길거니까 바텀을 백업 깔려고 하는 징크스를 살짝 조여주는 척하다가 모빙해주면서 안죽어 안죽어 나 걱정하지마 내가 걱정하지마 안죽어 징스야 니네 하는게 존나 없냐 진짜로 뭐했어 니가 니가 한게 뭐야 니한타에서 뒤에 얌전히 너같이 새끼들이 잘못된거 직스 제라스 이런애들 뒤에 앞에 좀 나갈줄도 알아야지 인마 맨날 뒤에있어 얘네들은 직스가 궁 던져줬다고? 그럼 고맙게 이거 왜 안막았어 야 미친 쉬바 언제 깔아 놓은건데 이걸 아직도 안막았어 이거 이거는 상대방 진영에 깊숙히 좀 들어가줄 필요가 있어요 때론 과감한 판단도 필요해 이런식으로 상대의 딜을 노리는거지 들킨거 같아 나이스 이런식으로 해주는거지 좀 깊숙하게 들어가줄게 과감한 판단 게임 안들잖아 이런식으로 나이스 이런식으로 해주는거지 좀 깊숙하게 들어가줄게 과감한 판단 게임 안들잖아 이런식으로 라고 생각했으면 당신은 최소 플레이팀 이상 아 이거 약간 던진거 같은데 이거 팀들이 좀 잘해줘서 잘풀린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이제 실버 이하 내 방에 플레이가 좀 많아졌네 갑자기 애들 다 내려오라 그래 다 내려오라 그래 퇴각 찍지마 다 내려오라 그래 다 내려오라 그래 오케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 잠깐만 잠깐만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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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좀 아쉬운데 CC가 너무 많아 CC야 니네 하는게 뭐냐 도대체 아까부터 뭐하는거야 너무 다 맞는다고 아니 뭐 야 어떻게 피해 아 근데 진짜 내거 내거 찜해놨잖아 시발 진짜 찜해놨는데 내가 구해준거야 내가 구해준거야 아리가 이게 사슬이 약해 촉수에 되게 약해요 아리가 되게 약해 왠지는 다들 아실거에요 왜 촉수에 약한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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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궁극기 같은 경우가 이동기인데 촉수같은거 맞으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약해요 매우 왜 왜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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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세네 애들 폭딜 왜 이렇게 쎄 폭딜이 딕스야 딕스야 니가 진짜 하는게 진짜 어 뭐가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아냐 매우만 피하면 다 잡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어우 쎄다 오지 아칼리다 와 쎄다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아 너무 재밌는데 여기가 뭐 못하는데도 아니고 플래티넘이에요 플래티넘이라고 하면은 님들이 봐봐요 님들이 구실골이잖아 구실골에 랭겜이 딱 잡혔는데 아 뭐야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잘해 아 대리기사인가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잘하지 하는 애들이 플래티넘이야 그런 애들을 내가 지금 복수해주고 있는거야 님들 대신 지금 복수해주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애들이 이제 브론즈 실버가 가지고 이제 대리하는 애들 이제 내가 딱 복수해주는거야 야 새끼들 그냥 내가 어 우리 캡박이들 시치고 어? 점 쏠리는거 방이야 어이 새끼 좀 복수해주게 내가